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사실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. 이 사람의 혈액형도 모르고 결혼했어요.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엄마, 아버지, 아들 다 O형인데 아들이 B형이야. 나는 알 수가 없어. 순간 놀라서 아니 왜 B형이 하지? 부인이 당신 마누라가 B형 아니야? 그래서 B형이야? B형이래. 미안해. 그게 뭐야. 그러니까 지금 아들, 며느리, 손녀가 다 B형이야. 완전히 어릴 때 순진하고 이랬던 여자를 지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. 완전히 우리 집안에 싹 물건을 다해. 피가니를 다해. 이야, 피가니를 다해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. 맞춰야지, 맞춰야지.